지난해 군포시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대부분은 하수관 역류가 원인인데요. 군포시가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역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권일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안이 낮은 군포시 금정동 일대는 여름철 상습 침수 피해 지역입니다. 빗물이 한 번에 몰려 수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하수관이 역류해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비가 200mm 이상 쏟아진 지난 2012년도엔 단 이틀 만에 군포 시대 47곳에서 이와 같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싱크대나 화장실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예방책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선 쉽지 않은 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포시는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로 저지대 가정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집중호우 시에 수압으로 인해서 옥내의 가정집에 영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 사업기간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에 7, 8월이 오기 전에 6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설치 구역은 부엌 싱크대와 화장실. 오는 24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됩니다. 유지기간은 약 5년으로 오래된 시설도 새 것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아멘